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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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별에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 소지를 긋고 칼툰 터럭 을 두 대으로 갖출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네. 이게 하나만 오는 게 더 엄청나겠어요. 근데 이걸 나오겠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가을에 단풍하고 입구에다가 또 보통 이래요. 뒤에 뭐 세안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수사님이 그거 뭐지? 내가 보니까 그 원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 원력. 아니, 이거 저기 우리 포도주 그 라벨에 있는 그 수도원. 네. 예술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네. 수사님, 저 새소리가 어떤 소리나요? 지지베베. 지지베베. 지지베베예요? 네. 남서. 남서. 혹시 태양이 뜨는가 싶어가지고. 아, 이쪽에서. 이 지지베베. 이 돌 모양이 성모 마리아님 같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잠깐만. 수사님 이거 잠깐 한번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님 모습이라니까요. 예. 예. 모르시죠?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딱 성모 마리아님이 서 계시는데 모르셨구나. 오늘 아침에 해가 나갖고. 이랬어요. 네. 이랬어요. 이야. 첩첩입니다. 첩첩. 첩첩. 네. 첩첩이 보이네요. 첩이 보이네요. 엄마. 젩이 보이네요. 어이... 요령아. 보자. 어디가 아프게. 어디가 아프게. 응? 자. 어디가 아프게. 이렇게 밥도 하면 꼼짝도 안하는거야. 병 났어? 외로운 병이야? 어떻게 된건데? 꼼짝도 안하냐? 앉아줄게. 좋아질거다. 좋아질거야. 나는 이게 화품이 나오는거 보니까. 나는 그 뭐야. 가가지고 안 먹던 내가 반찬 이것저것 생선 내가 갖다 준거니 그거 먹고 얹힌거야 혹시? 밥도 안 먹고. 배가 홀쭉하네? 붙지 말거라 풍경은. 너는 나한테, 풍경이는 스님한테 하고싶은거 다 했어. 너한테 다 해줬잖아. 외로울 때 네가 또 친구가 돼주고. 내가 너한테 맛있는거 갖다주려고 가가지고 식당에서 우리 손님들 맛있는거 사드리고 그거 얻어왔는데 그게 너한테 안좋았을까? 그게 안좋아서 이러는거니? 공경아 일어나고라잉. 정신차리고 이제 좀 더phere하고 자고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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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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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사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문장 쓸데없다. 황청객을 음료나 있으냐. 호란의 몸이 풍꽃에 있으리요. 바람 속에 등불해라. 참상척척리탁울 창에망망이 건물빌림에 여러분이 이관 성공할 뿐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의 3, 2, 3, 2, 3 풍경아 풍경아